여기만 해도 다닐 나의 양배추 대단한 배추 요 무기가 memang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는 뭘 먹을까? 우선은cion이 아니라 먹이니ağı 많아서 내가 참고하자는 악 얘기를 하는 일 나의 과일 송이이 그 말 이렇게 전해야해 계란에다가 계란을 그려줍니다 계란에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에 넣어주세요 계란에 넣어주세요 계란에 넣어주세요 계란에 넣어달라고 말해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